안녕하세요. 드마에요. 안녕하세요. 밀크캣입니다. 쿨톤 유튜버 레오제인님과 색조장인 에뛰드가 함께 개발한 리얼 쿨톤 팔레트 리뷰입니다. 오늘 여름 쿨톤인 저랑 그리고 겨울 쿨톤인 밀크캣님 해서 같이 모셔봤어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 밀크캣입니다. 제가 에뛰드 팔레트들은 거의 대부분 다 리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여름 쿨톤, 쿨톤 대표로서 리얼 쿨톤 팔레트 정말 정보 쏙쏙 담아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고고!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더스티켓. 너무나 귀염뽀짝한 고양이 패키지에 퀄리티 좋은 듀얼 브러쉬까지 함께 증정되는 스페셜 키트입니다. 기존 플레이 컬러 아이즈 시리즈와 동일한 구급 팔레트인데요. 바로 리뷰 보러 가시죠. 오늘 지금 처음 본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지 첫인상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전 보자마자 딱 쿨톤 팔레트네. 노란끼가 없잖아요. 그래서 쿨톤들이 데일리로 쓰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위에 부분을 좀 위주로 사용하면은 여름 쿨톤이 쓰기 좋고 아랫부분 위주로 사용하면은 겨울 쿨톤이 쓰기 좋은데 특히 고양이 발바닥. 너무 귀여워. 이게 뭔가 베이스부터 포인트, 애교살 컬러, 라인 컬러까지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튀는 컬러 없이 되게 무르르듯이 컬러 구성이 되어 있는 점이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 딱 톤온톤으로 그 비슷한 브루키를 해놔가지고 잘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이전 에뛰드 팔레트들이 좀 사실 채도가 좀 높은 컬러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에 채도가 싹 빠져가지고 진짜 데일리로 쓰기 너무 딱 좋은 그런 컬러들로 구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더 스티켓 전용 브러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네오제인님의 노하우를 담아서 개발됐는데 이게 브러쉬 긴 쪽은 아이홀 전체에 넓게 사용하기 좋게 동양인 눈두덩에 딱 적당한 길이감으로 올라와서 섀도우가 되게 맑고 뽀송하게 올라오고 브러쉬가 짧은 쪽은 총알 형태라서 세밀한 부분에 올리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컬러 하나씩 발색 좀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첫 번째 핑크 젤리 냠냠. 저는 차라리 블러셔로 쓸 것 같은 느낌? 나는 이 컬러 보자마자 그냥 딱 눈두덩이요. 눈두덩이 깔끔하게 그냥 베이스로 깔아주는 그런 요 딱 바르면 눈두덩이 화사하게 탁 트여지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컬러 큐티가 배로. 큐티가 배로. 두 배로.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애교살 컬러 쓰면 되게 좋은 침에 백사장 느낌같이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동양인 피부톤에도 크게 뜨지 않는 색이라서 이거는 너무 잘 쓸 것 같은데요. 너무 귀여워 조심해야 냥냥 펀치. 제가 이걸 베이스로 잘 쓸 것 같고 쿨톤 분들 좀 귀찮은 분들 있잖아요. 여쿨이든 겨쿨이든 하나만 딱 써서 음영 메이크업하고 싶다. 네 번째 턱선의 베이지. 난 이 컬러가 너무 궁금했어. 나도. 연보라기랑 회색기를 같이 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컬러들 너무 세게 올라오면은 너무 눈매가 쾌해질 수 있어서 동양인 쿨톤한테도 좀 뜰 수 있는데 은은히 바르기 너무 좋은데? 얘도 베이스로 발라도 괜찮은 펜드나는? 네. 세이딩을 하기도 좋고 살짝 음영감 주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 저보다 좀 톤이 밝으신 분들은 확실히 이거 하나로도 음영 컬러가 될 것 같아요. 더스티켓. 모브 빛이 너무 강해가지고 너무 모브 느낌, 탁한 느낌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살짝 모브 빛도 돌면서 브라운 빛도 있으면서 핑크 빛도 있고 여기 그레이도 살짝 한 방울 섞인 것 같고 그런 컬러. 약간 가을에 조금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하고 싶거나 뮤트 톤들이 진짜 잘 쓸 컬러. 그럼 여섯 번째 이거 너무 예쁜데. 냥이의 속마음. 연보라 빛, 골드 빛, 핑크 빛, 베이지 빛이 다 들어가 있어요. 컬러 너무 잘 봐. 내가 너무 잘 섭외했어. 그러면 일곱 번째 쿨럭쿨럭. 브라운인데 진짜 이게 리얼 쿨 브라운이다. 모브 핑크 브라운? 모브라 해서 그 모브 빛이 딱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모브가 이만치 들어갔나? 이만큼의 이제 핑크 브라운에 살짝 빌로 좀 간? 너무 예쁘다. 이거 너무 예쁘다. 겹쳐 발라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덟 번째. 갓켄 감자. 고양이 키우는 집사님들 이거 무조건 사야겠네. 이거는 근데 살짝 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빛에 따라서 다른데요. 안에 쉬머 골드 펄이 들어가 있어서 어떤 각도에서는 웜해 보이지만 베이스 컬러로 깔려있는 컬러는 살짝 붉은 레디쉬 브라운이어가지고 웜도 쓸 수 있는데 쿨도 쓸 수 있는 호환되는 컬러예요 얘가. 아 그리고 이게 붉은기가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이렇게 좀 채워주는 느낌. 삼각존 용어로도 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많이 바르기보다는 펄이 있으니까 가볍게 깔면 더 예쁠 것 같아요.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거는 쿨쿨 굿나잇.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라인 컬러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 팔레트는 무조건 라인 컬러가 있어야 된다 주인데. 이거는 붉은기 없이 되게 딱 진하게 올라오는 그냥 그런 컬러예요. 지금 손가락으로 발랐는데 그라데이션이 너무 잘 돼요. 이러면은 스모키하기 진짜 좋지. 이전 컬러들이랑 또 좀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거든요. 여름 쿨톤 대표로서 그래도 조금 잘 쓰고 있다 하는 에뛰드 팔레트 두 가지. 여기에 로즈 크러쉬 그리고 뮬리로맨스 이 두 가지를 바꿔왔는데. 이 기존 컬러들이 좀 채도가 높고 얘가 확실히 채도가 빠진 느낌이 들 거예요. 채도도 빠지고 명도도 살짝 더 살짝 내려가. 그래서 약간 좀 분위기 있는 메이크업 하기에는 조금 더 얘가 났고요. 맑은 느낌의 음영 메이크업은 얘가 났는데. 채도를 이런 색을 조절을 잘 해야 되긴 해요 진짜. 근데 얘는 뭔가 조절할 필요 없이 그냥 막 써도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얘를 조금 더 잘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바른 게 확실히 채도가 더 많이 빠져 있는 느낌이고. 컬러가 뭔가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르지. 그럼 우리 메이크업을. 베이스를 뭘 쓰실 거예요? 저는 요거 첫 번째 거요. 저는 세 번째 거. 이런 컬러는 꼭 뭔가 그냥 한 번 좀 깨끗하게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꼭 사용을 하거든. 두 번째는 세 번째 거요. 양쪽 다 바르셨어요? 네. 이 브러쉬가 컬러를 엄청 맑고 부드럽게 올려줘서 자연스럽게 발색하기가 좋아. 그러면 나는 8번 컬러를 단독으로 살짝 삼각존을 채워보고. 총알 모양 브러쉬 중에 이렇게 작은 브러쉬가 별로 없는데. 이런 게 진짜 세밀하게 표현이 엄청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나 일곱 번째 컬러로 좀 포인트 느낌? 나 이것만으로도 평소 느낌보다 진해. 그리고 마지막 컬러로 라인을 그려볼게요. 마지막 컬러로 포인트 0. 나는 마지막 컬러로 음영 넣을 생각은 전혀 못하는데. 마지막으로 두 번째 컬러로 애교살. 다섯 번째 컬러도 애교살로 했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여섯 번째. 여섯 번째. 두 번째 컬러가 되게 은은한 잔잔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확실히 애교살을 썼을 때 부담이 없는 느낌인 것 같아요. 어? 나는 다 했어. 오늘 이렇게 더 스티켓 팔레트 활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평소 제 톤을 좀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런 느낌. 되게 평소 여름 쿨톤같이 여리여리했던 느낌. 그 느낌 그대로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고요. 오늘 제가 한 거는 그냥 정말. 겨울 쿨톤도 데일리로 쓸 수 있는 그 정도. 그리고 이 팔레트 총평. 발림감이나 밀착감이나 이런 것들이 어땠는지. 다시 한 번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확실히 쿨톤이 만들어서. 정말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 컬러까지. 정말 버릴 컬러 하나 없이. 진짜 다 두루 활용할 수 있는. 리얼 쿨톤 팔레트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보는 거랑 실 발색이랑 느낌이 달라요. 발색하면 훨씬 더 맑으면서. 막 탁하지 않고. 흐린 정도의 톤으로 올라오는데. 또 그게 음영이 되게 이쁘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너무 이쁜데. 특히 글리터가 너무 이뻐요. 결국 총평은. 산다 안 산다. 에뛰드에서 새로 출시된 리얼 쿨톤 팔레트. 더스틱켓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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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